참새 빨리 온나 참새 빨리 온나 빨리 온나 아유 니 젖이 많이 불었다 참새야 이리와 여기까지 밥 먹으러 왔어 어 아나 아나 참새 사 어 아가야 데리고 오라니까 아이고 아이고 불 가나 어 아가야 데리고 갈까 애기들 멀리 있는 것 같은데 저 밑에서 먹는다 아 주로 주로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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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나 옳지 참새야 니 새끼 어디다 놔놨는데 응 응 응 아기들 데리고 온나 엄마 키워 줄게 빨리 먹으라 괜찮다 괜찮다 빨리 먹으라 빨리 못 잡히라 너 너 너 코에 하고 입동이 잘 있어 너 너 너 코에 하고 입동이 잘 있어 되게 깨끗하죠 너야 참새 고생 많다 아가야들 어디다 놨놨 응 참새야 아가야들 데리고 와 응 아가야들 데리고 온나 아가야들 데리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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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얼른 뭐 아가야들 데리고 와 살 많이 먹었나 아가야들 데리고 와 마저 먹나 아기한테 가보자 참새야 아기들 어딨는지 가보자 엄마한테 보여줘 아기들 이쁘다 하면 보게 참새야 애기들한테 가보자 참새 애기들 이쁜가 엄마가 보러 갈까 가자 아가들한테 가자 가자 이제 안에 들어올래? 이리와 참새야 들어가자 어? 가게 들어올래? 가게에 애기들 데리고 와 안에 응? 아가들 데리고 여기 안에 와 집 만들어줄게 옳지? 들어가 봐 샘새야 이제 애기 그만 놓자 집안에 들어가 봐 응? 가볼까? 애기 만나러 가볼까? 어이야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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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 만나러 가볼까? 응? 어디로 어디로 이리와 이리와 애기 보러 가볼까 애기들 한번 보자 응? 비비기는 가자 가보자 응? 뭐야 가자 해결 요거 해보세요 섣 여름 너 소식 안 갈거야? 응? 아가님한테 가보자. 아가님한테 가보자. 가게 들어와 볼래? 응? 참새야. 이리와. 이리와. 아기한테 가보자. 참새 아기 이쁜가 보자. 아기 이쁜지 한번 보러 가자. 고기야? 고기 위에 있어? 참새야. 너 거기 가지마. 어? 참새. 거기 있어? 어? 아 진짜. 아 다 됐지? 어휴. 아 진짜. 참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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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쪽으로 와. 이 쪽으로. 그 마누룸이 있다. 참새야. 이 쪽으로 와. 이 쪽. 참새야. 빨리 와. 싸우지 말고 와. 참새야. 빨리 와. 참새 빨리 와. 참새야. 안 돼. 싸우면 안 돼. 참새igner. 참새! 아기들 데리고 오라니까 왜 안 데리고 왔어? 천서야 아가도 데리고 와 다 먹었나? 사료 먹어라 이제 아기 데리고 오라니까 왜 안 데리고 왔어? 참새야 아가애들 물고 온나? 참새 들어와서 빨리 먹어 덥다 옳지 또 어디가 너? 아기 몇 마리야? 응? 참새야 아기 데리고 와 하나씩 물고 온나 여기 응? 어이 야옹이다 아이 귀여워 빨리 먹어 얼른 먹어 얼른 먹어 참새야 참새야 빨리 와 빨리 빨리 들어와 괜찮아 괜찮아 빨리 들어와 좀 쉬어라 여기 좀 쉬어라 좀 쉬어라 뭐야 저렇게 다 먹었나 참새야 여기 아가야 물고 와 여기 안에서 키워 응? 아가애들 여기 데리고 와서 키워 가나 이제 가나 이제 참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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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새이들 아무튼 Farfin